3.3.3.1 난이도가 너무 높은 공인데요 어 키스가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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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 와아... 위원님 이거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이라도 있었나요? 아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단 당점을 절묘하게 주면서 1적구를 맞고 키스가 나면서 라운드가 생기면서 길어지는 각을 형성했거든요. 일반적으로 빨간 공에서 직선상으로 출발을 한다 그러면 각이 나올 수 없는데 공이 휘면서 각을 길게 만들어줬고 아주 노리고 쳤었다면 정말 올해의 베스트샷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공이었네요.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지금은 교차 키스로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데 회전력을 조금 빼고 아예 두툼하게 쳐서 키스를 뺄 수도 있고요. 아예 스핀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교차 키스로도 타이밍이 나왔죠. 아 히가시우치 선수 오늘 생일이어서 아주 큰 행운의 득점도 하나 나오고 그 덕분에 한 점 앞으로 나아가며 세트 포인트를 만든 후 멋지게 뒤로 돌려치기 마무리하네요. 어쨌든 초반부터 기세를 굉장히 잘 잡고 있었고 연이은 3득점으로 6점을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이번 1세트에 큰 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